의료진이 없는 명절때가 환자들한테는 가장 위험하다. 당직 맡은 사람들 각별히 신경 쓰고 멀리 지방으로 고향 가는 사람들 목적지 전화번호 잘 남겨놔. 그리고 콜했는데 콜 안 닿는 일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민 교수님. 길 막히는데 무슨 수로 고속도로를 뚫고 와. 명절때 쓰러지면 곱게 저수모라는 소리야. 민 교수님.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자네나 고속도로 뚫고 다녀. 난 어차피 못 올 거 수술 포기해. 나한테는 내 가족 내 명절이 최고야. 사람이 좀 솔직해져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답답하네. 장기 입원 환자들을 위해서 병동에서 작은 행사를 하는 모양인데. 간호파트한테 뒤지지 않도록 레지던트들 장기 자랑 잘 준비해보고. 장기 자랑이요?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했다거나 알아서 드래. 알거야. 미비 차트만 금메달 먹지 말고. 고민 시작됐다. 어? 응? 응?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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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은 장기 자랑 중에서 꼭 이걸 해야해요? 그냥 신앙송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저걸 꼭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기필 거 끝끝내. 맞춤내. 결국은 해야 돼. 내 첩보방에 의하면 정용회 거는 비보이 안 된다. 너네들 비보이 할래? 헤드스피데? 다른 과에 절대 뒤져서는 안 돼 해도 너무한다 정말 그냥 신앙송 해요 신앙송 한 방에 빵! 하고 터뜨릴 수 있는 건 바로 저것 뿐이야 선배 이렇게 의국원들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셔도 돼요? 이건 치프의 독재예요 그래 독재다 간악관 파수처다 어쩔래 치프가 독재를 해야 병원이 발전하는 거야 걔 보는 거야 은성이 좋아 그런 정신 좋아 개척 정신 좋다 실험 정신 좋아 자신 있게 허리 더 쓰고 야야 니가 농철이냐 저질댄스나 야 이거 말고 환자들한테 좀 부드럽게 차려 아 부드럽게? 허리를 돌려 그렇지 춤은 허리부터 시작하는 거야 허리가 곧 춤의 발상지고 근원이야 돌아가다 보면은 뭔가 나오는 거야 춤이라는 것은 규격이 없어 형식이 없어 그냥 흔들어 대는 거야 응? 자 자 가만히 있어도 춤이야 이거 마음만 갖고 있으면 춤이야 그러다가 또 흔드는 거야 야 도전 정신 개척 정신 쫙 막 돌려버린다 하하 쉬었다 해 응? 해보는 거야 도전 개척 도전 개척 괜찮아요 말해봐요 당신 위해서라면 날아줄게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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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죠 우리 간호사들 네 어르신들이 침 좀 닦으시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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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간호사가 우리 병원에서 가장 이쁜 간호사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세요 예예 간호사들입니다 우리 간호사들이 주사만 잘 노는 줄 알았더니 노래도 깜짝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저희 총부외과 레지던트들이 준비한 순서입니다 오인빵입니다 왔다 가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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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맘에 언제 언제 또 그 땐 네가 내 사랑은 너네 너 다시 한 번 말해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자꾸만 듣고 싶어 그래서 내게 말해줘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우리 언니, 나 또 너의, 너의 저런 준비 꽤 많이 했네 아이고, 말도 마송 간호사들한테 오십이 화장 부이며 빌려달라 걔가 아이고, 난리 밥석을 떨고 참말라 잘했어 저 어린 친구들은 오늘 얼굴 봐봐, 흔하잖아 저 얼굴 오니까 내 기분이 다 좋아진다 집에도 못 가고 병원에서 설날 난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환자들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깁니다 수고했어, 우리 깡아 최고야, 역시 탄생이야 어머, 교수님 어머,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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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 야, 근데 베드로 넌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라, 어? 굉장히 보기 곤란해, 어? 어, 요번 그 구정 연휴에 내가 당직 쓸 테니까 너희들 다 집에 들어가, 어? 환자들 퇴원 시켜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 너무 고맙습니다 어, 기러기 아빠 집에 혼자 있는 거 우울해, 어? 자, 여기 있는 돈 너희들 다 써 어? 어? 엄마 진짜로요? 이럴 땐? 에라디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 파란 배추님 오, 노란 배추님도 있어 이야 주신다고 넙죽 받아, 어? 워낙 청렴하게 사셔서 생활도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주신다면 눈물을 머금고 너무 감격해서 심장이 부정맹을 이루고 저 좀 수술해 주세요 그만해라, 어? 야, 남혜서 너 이놈 말이야, 어? 한 번 도망간 놈은 재범률이 높아 연휴 동안 딱 붙어있어, 어? 알았지? 아이, 쟤가 또 언제 도망간다고 2호 담당제야, 2호 담당제, 어? 2인 3각, 딱 붙어, 어? 예,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응, 그래 수고했어, 어? 넌 빨리 좀 어떻게 좀 해, 어? 굉장히 곤란해, 지금, 어? 알았어요 안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이 김민미 때문에 이거 빨리 갈아입어야 돼 김민미 못 보면 큰일 나고 제 말이야 자, 만원짜리가 16장에 10만원짜리가 5장 10만원짜리 한 장씩, 만원짜리 3장씩, 됐지? 예 한 장 비잖아요, 만원 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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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눈 사람 노동비, 수고비 인마 이걸 다섯 개로 찢어, 찢어, 어? 눈꽃송이로 떡가래를 만드시는 치프의 능력에 태클을 걸어 그냥 아이, 신발, 그거라도 빨리 줘요 나 임영인 좀 만나러 가봐야 될 것 같아 꼭 있는 것들이 없는 분 앞에서 티를 내요 자, 출발 출발 나도 빨랑 줘요 하루는 미친 듯이 자고, 이틀은 미친 듯이 놀아버리게 미쳐라, 꼭 미쳐 출발 출발 이온 음료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치프님 땡큐 고맙습니다 어?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